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오늘 잠정치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9조 원대 초반으로 일단 평균치가 나오고 있는데 10조 원대까지 전망치가 높여지고 있다는 점이 어제 이슈이기도 했죠. 오늘 8시까지 재보궐선거가 밤에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른 관련한 종목들, 누가 되든지 공급은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택시장에 대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지 방향성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에 염정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의 방향, 상승, 하락, 보합 중에 어느 쪽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네, 오늘 증시 보합 출발을 전망하겠습니다. 네, 보합 출발 예상해 주셨고요. 마감까지 상승, 하락 쪽에 또 어느 쪽으로 무게를 두시는지 의견 궁금합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지수 단기 상승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 레벨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지금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어제까지 지수 사상 최고치를 도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 상승이 조금은 부담감에 레벨업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증시 역시 코스피 3,100선을 지지하면서 지금 안착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영향으로 계속해서 고용 증가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최근에 구매자 관리 지수라든지 소비자 지수 등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소비가 살아나면 결국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진다라는 방향에서 증시에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깜짝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양호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수를 받쳐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국내 기업들 역시 이번 1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라는 기대감에 지수는 단기적인 부담감은 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예상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또 1분기 우리 대표 기업들의 호조세 실적 예상을 하시면서 오늘장 근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소비 정상화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적극적으로 좀 매수가 가능할지 어떤 전략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오늘장 장 초반에 관망 자세로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빅테크 기업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될지 좀 고민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장에서도 사실 국제금리가 10년의 국제금리가 1.6%대, 6.5%대까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기술주가 기수는 하락을 했지만 기술주,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는 약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내 빅테크 기업들도 영향을 받으면서 어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정 부분은 좀 관망으로 시작하시다가 시장 흐름을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매수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좀 관심이 이목이 집중이 되었던 카카오, 네이버 역시 어제 지수에 대한 부담감으로 일정 부분 차익실형 매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카카오는 이번 주까지 거래 후 다음 주에 액면 분할 단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익실형 매물을 약간 추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 때문에 미국으로의 수출이 비중이 높은 종목, 그쪽 섹터들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섹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LG전자 등처럼 IT, 반도체 업체들, 디스플레이, 화학 섹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